안녕하세요. 보은대추농부 박진호입니다. 저는 그 대추농사를 지은지 한 2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올해는 대추가 날씨가 좋고 비도 때마침 잘하고 그래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저희 대추농장에 오시는 방법은 청주에서 당진까지 당진에서 상주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회의나이씨에서 저희 농장까지는 2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분 정도만 오게 되겠죠. 내비를 찍고 오시면 바로 회의나이씨에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농은 10월 중순부터 아주 당도가 좋아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때쯤 주문하시면 되고 주소는 두 분군 회의면건천이 152번지 내비를 찍고 오면 되고 또 전화번호는 010-4616-5434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또 본 저희 대추농장 말고 인근에 청담대라는 아주 대통령 별장을 했던 그런 관광지가 있고 또 숭류산이라는 유명한 큰 산과 법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을 해서 인근에 관광지도 있으니까 올 2021년도 가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